혜린이가 좋아하는 말차이 마지막 룰로 오빠는 한국 가면 못 먹는데 너무 맛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고야 룰로 오빠는 아마 몇 년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 않을까 대만 식당에 양매추, 발찬이 많더라고 한국에서도 먹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겠지? 아까 그거를 어떻게 만들냐고 한국에서 이렇게 진풍 룰로 오빠는 왜 이렇게 해야지 진풍 룰로 오빠는 왜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진풍 룰로 오빠가 어떻게 만들냐고 아 어떡해 오 마이 갓 진짜 안 좋아 저희는 9분을 다 가고 그래서 오늘 9분을 가고 오늘 9분을 가고 아주 많이 바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크다 너무 거시기 때문에 한국의 친구들이 첫 번째는 한국의 친구들이 첫 번째는 날씨가 이곳에 그런데 한국의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każ도 못 봤어요 어떤 영상은 꼭再見 아침 상거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인데 진짜? quoted? 너무 맛있는데 做鳥 التي 다 젖었어 뒤에 마이옹 오늘 밤에 먹자 르로팡 르로팡 루 루 루 야 혼자 닭먹어 그럼 량완 억주가의 민족 얼어둑어도 차가운 지금 매우 춥지만 GN's 찬게 맛있다고 찬거래시켰습니다 저희는 이거 먹고 얼어죽을 해야죠 근데 어때? 대만 음식 식감이 좋아 맞아 너무 추워 잘 찍었어 해외의 취맛찜 너도 안 나요 정말 맛있어 진짜죠 해싸 마술 이거 제 메뉴 ussen 뭐라고요? 이거 시즈가 안 먹었어요 안 먹지 안 먹지 넌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아직까지 생각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지 견수지 견수지 편 아님 견수지 혹시 옌수지씨가 패드세요? 수지야! 수지야! 사랑해! 야 저기다 넣어, 옌수지! 옌수지! 지하야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리엥우 오늘 수지야! 근데 우리 진짜 잘 먹었어요 왜냐면 안 익었어요 맛있지 않아? 사과맛도 나는데 사과랑 또 다르고 무사과 무랑 사과 합쳐놓은 것 같아 어제 내가 먹고 충격받은 거 맞아, 진짜 충격적인 맛이긴 해 너무 맛있어서 충격적으로 이것도 맛있지 않아? 맛있다 한국 돌아가면 난 그렇게 생각나고 어쨌든 결론은 난 제발 이 옌수지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인수지이거 수지 오늘 제가 오늘 여행을 위해 진탕 룰로르饭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룰로르饭 마지막 맞아 마지막 혜린이가 좋아하는 백차 마지막 룰로르饭 룰루 오빠는 한국 가면 못 먹는데 너무 맛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고야 룰루 오빠는 아마 몇 년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 않을까 대만 식당에 양배추 반찬이 많더라고 한국에서도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지? 대만 음식점 있을걸? 근데 나 먹어봐서 맛이 똑같을 줄 몰랐어 야 나 한국 돌아가면 나랑 대만 음식점 응 공부를 조금 해소하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어 룰루 오빠는 되게 되게 좋아 맞아 중전기념당 가다가 진짜 폭풍 눈물 흘리지 33도 못하셨어 흐어나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주질 않는다 체리야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주질 않는다 체리야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주질 않는다 체리야 약간 이 동네는 한국의 연남동 같은 동네야 용캉제라고 이때 느낌이 또 다르다 다르지? 맞아 맞아 미꽝 미꽝 야! 맛있네 와! 안 싫어 이게 맛있네 엄청 다네 우리나라는 연유 대신 이걸 뿌리네 철어랑 고구마를 싫어하는 거 같아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쥬쥬 작은 그릇 쥬쥬 아까부터 계속 어떻게 만드냐고 한국에서 이렇게 진평 르로븐 레스피링 치열 진평 르로븐 롤밤 아 정말 얘가 레스피링 치열고요 량자왕의 량자왕의 상관은 류로븐 결정 빨리 돌아가 빨리 라이 코리아 라이 코리아? 아 거의 연예인 아니야? 언니 팬이에요 하트 해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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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